우리는 이미 히브리스 12장에 들어서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완주하는 팁도 얻었습니다 바른 방향,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려서 최대한 가볍게 해서 정확하게 은혜의 계산을 해내고 이 경기를 뛰면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팁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스 설교자는 다시 한 번 우리를 이 트랙으로, 이 스테디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경주를 뛰는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같이 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완주하는 팁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느냐라는 팁을 주었다라면 이제는 같이 완주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었다기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석해내기, 읽어가기보다는 아, 이게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도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보다는 공동체, 연약해진 손 연약해진 무릎을 가진 형제들을 세우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 뚜렷한 힌트가 본문에 주어지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ee to it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Episcopuntes 이 Episcopuntes라는 말이 한국말 성경에는 전혀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See to it 요즘 영어로 하면 Make sure, 확인하라, 잘 살피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미스하는 자가 없도록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Make sure하라 See to it, Episcopuntes 이 Episcopuntes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Episcopal입니다 성공회 교회 할 때 Episcopal Church라고 하죠 즉 이 Episcopa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감독, 장로, 목사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Episcopal 이 Episcopuntes라는 단어를 써요 즉 교회 커뮤니티에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는 정확한 힌트가 이 Episcopuntes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형제들이 옆에서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데 혼자 뛰지 말고 그들이 연약해서 이 경주를 뛰지 못할 것 같고 이탈할 것 같으면 같이 붙잡아 뛸 것을 목회적으로 격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바꿔서 번역하면 베델 교회요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Episcopuntes 목회적으로 돌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갈라데스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건면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가 짐을 설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혼자 잘 뛰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경주가 혼자 잘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신앙의 경주가 아니라 같이 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완주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누가 깨닫고 같이 뛰는 일을 해야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You who are spiritual 신령한 우리 즉 우리 시위에 얘기하면 은혜받은 너희는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은혜받은 너희들은 은혜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될까요? 은혜받은 배우자가 해야죠 누가 교회에서 솔선수범해야 될까요? 은혜받은 자가 해야죠 그래서 You who are spiritual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같이 완주할 것을 오늘 메시지는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될까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누구를 도와야 되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를 도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Come short 그 커트라인에, 골라인에 미처 도달하지 못한 거죠 테이블 못 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도록 목회적으로 도우라 붙잡아 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르지 못하다는 이 단어가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에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Fall short 거기 목표점까지 가지 못하고 탁 떨어진 거죠 이 완주는 그 골라인을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테이프를 끊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골라인을 치고 나가지 못한 전에 끊어진 거예요 미치지 못한 것이죠 이미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이 히브리서 3장 또 6장에서 은혜의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객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배교의 길을 가지 않도록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 은혜의 커트라인을 못 넘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도록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은 자기들이 믿음 때문에 갖는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주디이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A교회를 다니다가 힘들으니까 B교회로 옮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로 가지 말라 즉 배교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강도나 그 긴장감이 교회를 다니다가 모스크를 가지 마라 교회를 다니다가 절 가지 마라 그 정도의 강도로 말하는 거예요 딴 종교로 가지 말라는 거죠 세 개의 종교는 간단하게 두 종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Grace Oriented Religion 은혜를 베이스를 한 보금의 종교죠 그 외에는 Works Oriented Religion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 Works Oriented Religion입니다 자기의 행위, 자기가 득도를 해서 자기가 공로를 세워서 자기가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의의로 구원을 따내고 자기의 의의로 어떤 득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Works Oriented Religion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종교, 기독교 이 보금을 베이스한 종교만이 Grace Oriented Religion이죠 은혜에 근거를 둔 바로 이 참된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참된 진리를 떠나서 어떻게 다른 종교, 이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다른 종교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고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로 출발했다가 행위로 돌변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권면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제가 잘 쓰는 비유는 이 꽃다발 비유입니다 꽃다발을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꽃다발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으면 그 꽃다발 때문에 내 방이 추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다발을 다 화병에 놓고 예쁜 꽃을 내 책상에 놨더니 내 방이 지저분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꽃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꽃다발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치우기 시작해요 꽃다발과 정말 어울리는 방이 되도록 자기 방을 치우고 청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를 기초로 한 종교죠 그런데 행위 종교로 바뀌면 구원이라고 하는 꽃다발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집안을 치우는 거예요 자기가 방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방 청소했느냐 가지고 서로 키재기하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종교가 되죠 죄송하지만 이게 바로 바리세인들의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주님께서 그 당시 가장 경건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바리세인을 가장 흘란하게 비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행위의 종교로 바꿔버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초로 한 믿음의 종교를 가졌는데 왜 유대 종교, 즉 행위를 근거로 하는 다른 종교로 가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저는 같이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가장 안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경력을 얻은 후에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경력을 얻은 후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행위를 근거로 하는 종교로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나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예 율법주의면 율법주의로 남아있든지 그러면 그냥 율법주의의 흠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시작하고 나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걸 보면 완전히 행위 베이스 행위를 근거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는지 그거를 자랑하면서 키재기하는 이상한 바리세인의 모습으로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저는 이것이 가장 못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같이 은혜를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행위로 바뀌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자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죠 자기의 행위로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자기의 의의로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격려해서 같이 완주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히브리스 설교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챙기면서 책임 있게 해야 될까요? 누가 이걸 해야 될까요? 아까 갈라데에서 너희들 신령한 자가 You who are spiritual 은혜 받은 자가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분명한 보금 은혜를 기초로 한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이 일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단에 설 때마다 분명하게 보금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행위에 근거된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서로가 자기가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 가지고 키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보금의 메시지 십자가의 보금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짐으로 말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계속해서 은혜로 시작해야지 은혜로 출발해야지 내가 은혜로 은혜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셀목자들이 그리고 우리 양육반 리더들이 훈련받은 이 셀목자들이 계속하여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근거로 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의 노력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들이 이 훈련받은 셀목자들, 양육반 리더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 은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행위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상품을 많이 주잖아요 A학점 맞아오면, 올 A 맞아주면 아이패드 사주겠다, 자전거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항상 내가 한 대로 선물을 받는 것으로 가정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네가 공부 잘하는 것도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가지고만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가정을 주어서 네가 그 협건이 허락되니까 하는 것이지 하면서 은혜를 분명히 기초로 하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부모들이 책임 있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우리 신령한 자들이 어떤 자를 도와야 될까? 오늘 15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를 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한국말 성경 전체에 딱 이곳 한 군데만 나옵니다 쓴뿌리라고 쓴 표현이 여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 이 헬라어 단어로 이 피크리아스라고 하는 이 쓰다라는 마치 이 비터멜론 할 때 이 비터 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들의 기적을 탐하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박수 시몬이 돈 주고 이 하나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박수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그때 이 악독이 여기에 쓴뿌리 이 피크리아스 그 쓴뿌리 얘기할 때 그 악독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한 군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죄인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때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할 때 바로 이 쓴뿌리 같은 헬라어 단어 이 피크리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쓴뿌리는 악독이에요 악독 쓴뿌리가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쓴 표현 같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 쓴뿌리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더 완화해서 씁니다 언제 쓰냐면 우리가 이런 때 써요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제 안에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공부하면 때 학창시절에 왕따 당하면서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라는 말을 오히려 이 쓴뿌리를 대용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라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악독이 아니라 성경대로 쓰면 그게 내 악이거든요 내 죄인데 상처라는 말을 쓸 때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피해의식을 토로할 때마다 쓰는 게 상처라는 것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순전히 남의 잘못이에요 다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남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는요 성경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는 것은 전부 다 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이유도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았대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다면 다 상처받았대요 목사는 목사대로 상처받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상처받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로 다 상처받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도 상처받았다면 목사 죄 때문에 상처받는 거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악, 자기의 죄,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자기뿐이 모르는 아전인수격인 모든 생활의 패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체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알처럼 악독이 가득해서 생기는 쓴뿌리란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쓴뿌리가 자라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즉 이 쓴뿌리는 옆으로 전염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쓴뿌리가 자라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쓴뿌리가 막 나오면 옆에서 그 여러분의 쓴뿌리가 전염돼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게 이 더럽게 된다는 표현이 아까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골라인을 향해서 완주를 해야 되는데 완주하지 못하고 이탈할 가능성 그게 바로 이 쓴뿌리로 내가 낸 쓴뿌리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오염이 되고 오염된 사람이 결국 더럽힘을 방한다는 것은 이 경주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쓴뿌리를 키워내는 자를 목회적인 차원에서 살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교 박람회를 정말 최초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분들이 많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성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에센셔라는 것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온라인을 하게 됐잖아요 성교 박람회라는 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정말 잘했다 격려를 해도 이게 같이 가기가 힘든 건데 뭘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그렇다는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뭘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충대충 하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뭐 어떻게 하든 선교 헌금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별소리를 많이 다녀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쓴뿌리죠 쓴뿌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 쓴뿌리가 자라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한다 전염된다는 뜻이에요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진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모이면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주의 보금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하게 방법적으로 더 현명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가야 되는데 한두 개 마음이 안 들다고 독초를 뽑아내면 쓴뿌리를 뽑아내면 이게 바로 주위를 오염시키고 결국은 그 오염된 사람이 더럽힘을 당한다 그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쓴뿌리 즉 독초죠 독초인데 이 뉘앙스가 광야백성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그냥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못 먹어 죽겠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을 하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구나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쓴뿌리죠 쓴뿌리를 막 쏟아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맞아 우리가 괜히 따라 나왔어 애국에서 먹던 음식이 더 좋았어 아 매국에서 먹던 파가 진짜 먹고 싶다는도 그러면서 이게 전염되어 가는 거잖아요 신명기에 정확하게 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믿음에서 떠난 거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이게 쓴뿌리죠 쓴뿌리가 우리가 생겼다 이 쑥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쑥이 자라는 거 갖다가 잠시 후에 보면 그것이 전부 쑥대밭이 돼요 그렇죠? 우리 표현이에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쑥뿌리가 자라나면 그 쑥뿌리가 주위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그 정도가 정확히 이 표현이에요 독초가 자라나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쓴뿌리가 교회 공동체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쓴뿌리, 독초, 광야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의 길 가다가 조금 어려움을 만났다고 막 불평해대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러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겼구나 우리 배대교는 이러려고 전부 다 부엌에다가 집어넣는구나 이러려고 그냥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구나 왜 우리만 해야 돼? 왜 저 사람들은 얌전한데 왜 우리만 이 일을 해야 돼?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99가지의 이 은혜를 한 가지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이 쓴뿌리를 키워내면 99가지의 열매를 99가지의 은혜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냥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쓴뿌리를 키워내는 이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9장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니라 끝에 보세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리라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광야 백성들 불평불만한 자들 이 쓴뿌리를 키워낸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출협업했다고 전부 다 가난한 땅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불평불만한 자 쓴뿌리를 키워낸 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히브리스 설교자가 이와 같은 것을 애서와 비교했어요 야곱의 쌍둥이형 애서에게 비교하면서 심지어는 그 애서는 음행하는 자와 비슷하다 음란한 자, 음행하는 자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16절에 얘기하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목회적으로 살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 불평한 이 백성들은 결국은 다 99가지의 은혜로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밥 한 그릇에 99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 애서와 같다 그게 음행하는 자의 모습하고 너무너무나 비슷하다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과 가정을 음행의 연고로 다 던져버리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봐라 바로 애서가 그 많은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하다고 배가 고프다고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내버린 차버린 이 망령된 자와 같이 굴지 말라 하면서 이 쓴뿌리 나는 자를 목회적으로 살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애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네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즉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쓴뿌리 가진 성도들이 눈에 보이면 뭐라고요? You who are spiritual, 신령한 너희들은 살피라 살피라, 목회적으로 살피라는 것이예요 이 살피라는 말이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살피라는 말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또 컴플레인 많이 해? 저 사람은 새로 들어오셨는데 열심히 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살피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정확한 어떤 권징조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모든 교회는 헌법이 있습니다 모든 교단은 헌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헌법 속에 예외 없이 들어가 있는 챕터가 권징조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무슨 권징조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살피라 교회의 쓴뿌리를 키워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망령된 자로 오염시키는 이 일을 생기지 않도록 살피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모두가 다 완주할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에피스코 푼테스 목회적으로 살피해야 하는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그리고 교단에 모든 헌법에 권징조례, 디스플린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디스플린 훈련을 주신다고요? 열매 맺기,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걸음으로 주신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잘 살피는 권징조례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의 부분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날마다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회계 못할 자로 여기라 일대일로 가서 말을 안 들면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거죠 권징조례는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형제를 세우는 일의 목적이 있어요 같이 완주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가고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다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권징조례예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 쓴뿌리를 자꾸 전염시켜서 교회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스 설교자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전부 행위의 종교로 바꿔가지 않도록 그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교회 얘기했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지역이라 즉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여겨라 회개하지 못할 자로 여겨라 확실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권징조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저는 14절이라고 생각해요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은 성도들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보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거 없으면 예수님 못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완주하기 위한 방향 감각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 고정 주님 바라보고 뛰어야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못 봐요 방향 없이 들려서 결국은 완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고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화평 화평이 뭐예요? Peace, Shalom, Unity예요 교회의 하나 됨이죠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잔디 깎기라고 생각해요 골프장의 잔디가 예쁘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 잔디 깎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질서 있게 화평, 화목 하나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노력하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같이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붙들고 뛰어야 되는 이 경주의 완주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교회의 사명, 화평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줄 수 있어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래요 Holiness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순결해야 돼요 죄로 오염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저는 잡초뽑기라고 생각해요 잔디는 깎아야 돼요 You need to cut the grass 그런데 잡초는 커링해서는 안 돼요 잡초는 뽑아야 돼요 직접 뽑으셔야 돼요 잔디 갖고 보신 분 아시죠? 뒷마당에 잔디 갖고 보신 분들 잔디는 깎아도 잡초는 다듬는 게 아니에요 잡초는 You need to take it out Rule it out 뽑아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 방법 즉 쓴뿌리는 뽑아야 돼요 쓴뿌리는 뽑아내는 거예요 깎는 게 아니에요 뽑아내셔야 돼요 왜요? 악독은 뽑아야 돼요 독은 빼내셔야 돼요 독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다듬는 게 아니에요 뽑아내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을 때 What's up? 경고하시는 거죠 왜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고로 우리가 서로 목회적으로 살피라 남민을 참견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완주하는 게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나만 가서 1등 해가지고 신기록 세우면서 금메달 목에 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은 완주의 사명이 있어요 가끔 마라톤 뛰는 걸 보신 분 계시죠? 동료가 넘어졌는데 뒤돌아가가지고 동료를 이렇게 끝까지 같이 뛰어주는 모습 감동적인 그 비디오를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넣을 때도 그 넘어진 선수를 먼저 집어넣고 자기가 뒤에 들어가요 등수로는 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많은 관객들의 스탠딩 오베이션 정말 칭찬과 존경의 박수를 받는 분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진정한 경주자의 모습이죠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넘어진 자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완주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 가지고 남을 오염시켜가지고 망령댄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의 99가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데 그것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한 그릇에 밥그릇에 하나님의 장작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잘 살피면서 우리 베델교회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박람회 오늘 우리가 하면서 이 선교의 이 경주도 우리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선교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를 나 혼자가 아닌 다 같이 완주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경기장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이 말씀 속에서 아 우리가 같이 뛰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특별히 줌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같이 뛰는 경주자입니다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뛵니다 우리 선교사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가 선교사님들과 같이 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좀 격려하는 같이 뛴뛰는 이 경주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가능하면 손을 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손을 펴서 우리를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손을 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사랑하며 성리리